코너킥 기회가 많이 찾아오고 있는 제주에나이티드입니다. 제주의 코너킥 점수는 괜찮은게 한 명이 가있을 때 찰 때는 두 명의 선수가 오지 않거든요. 한 명이 동원되면 두 명의 선수를 가지고 오니까 숫자적으로 좋은거죠? 코너킥 올립니다. 화이팅! 골! 골! 동점골 뽑아냅니다. 코난틴의 동점골! 자 순식간에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제주에나이티드입니다. 그래서 방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숫자적으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선택했던 제주가 좋은 전투를 가져왔었고 맨투맨을 할 때 제일 위험한 게 있는거에요. 순간적으로 사람을 놓치게 되면 무방비하게 당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권한진 선수는 거의 마크맨이 없는 상황에서 패딩을 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타점도 좋았고 골키퍼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선수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앞서보다는 박스 바깥쪽에 많은 분류들이 서있어요. 가로너킥보다는 세컨볼 사업이 중요한거죠? 자 중앙으로 높게 헤딩! 골! 자 들어갔습니다. 골라인을 통과했습니다. 먼저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권한진 선수입니다. 스코어 1대0 앞서 얘기했지만 이런 정도의 위치에서도 제트핏을 잘 맞는다라면 득점할 수 있는 찬스가 되는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반대쪽에서 권준영 선수가 울려줬을 때는 권한진 선수의 머리에 정확하게 겨냥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날끄러웠거든요? 확실하게 라인을 통과했던 권한진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스코어 1대0 먼저 앞서러가는 원정팀 제주 정재영 선수가 굉장히 많이 뛰는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지만 완델손 선수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완델손 선수의 자리를 커버해도 결과에 충분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팀의 어떤 전체 예산의 40% 많게는 50% 가까이도 이 용병 선수들에게 외국인 선수들에게 치고 드랍니다. 허영주 한 번 더 치고 드랍니다. 구서 올립니다. 다시 한 번 걷어내는 제주입니다. 확실한 슈팅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보고서 아까 뭐 욕심부리지 않고 허영주한테 허영주 선수가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경기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격 숫자 많아요. 뒷공간 쪽으로 밀어주면서 시비가 빨빠르게 권한진이 끊어냅니다. 들어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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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권한진 음악 하나 있어요. 안쪽에 주니온 내려와서 받아줍니다. 빠져들어갑니다. 오른쪽 지면으로 연결 이동경 이동경 먼저 권한진이 거쳐냈습니다. 지금은 잡아둡니다. 앞쪽 빠르게 리차드가 길목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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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진의 커버가 한발 빨랐습니다. 본인의 스피드를 너무 믿었네요. 빙글 돌아서 김도형 접어났고 오른쪽으로 넘겨줍니다. 헤더 먼저 공을 처리해내는 권한진입니다. 쪽으로 나가는 모습 지금도 정승용 선수가 공격으로 나가서 지금 패스 연결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살짝 올렸습니다. 헤딩볼 마케 흘러나온 볼 박스 안쪽 왼발 슈팅 둘쪽이었습니다. 뒤쪽에 대이안 걸리지 않습니다. 제대로 얻을지 못했고요 오스마르 올라옵니다. 스텝 오버 가운드 이루어졌습니다. 에반드로 돌파 에반드로 에반드로 이루어졌습니다. 권한진이 끝까지 네 스틱톱 행태로 가면서 공격 쪽에 확실하게 무게를 두겠죠. 네 바운드 키면서 키 넘겼어요 자 김신욱 김laş 이승 후 인기 뵙 호 chain Bryan 아 조상현 감독의 표정 달체로 자신만만한 표정이었는데 갑자기 좋지않아졌습니다. tax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